자 오늘은 벡터 두 번째 시간으로서 벡터의 합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합성은요. 나란하지 않은 두 벡터를 합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나란한 벡터는요. 그냥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그냥 방향이 같으니까 얘가 2고 얘가 3이고 방향은 1차원이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나타내면은 플러스 5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a벡터랑 b벡터랑 나란하지 않을 때는요. 합성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다르게 합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이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 이제 물리파트 배웠을 때 보통 평행사변형법을 배웠기 때문에 먼저 요거부터 설명해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은요. 이런 식으로 a벡터 b벡터가 있으면요. 두 개의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b를요.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요.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킨 뒤에요. a에 대해서 평행한 요로 선을 연장선을 그어주시고 b에 대해서 평행한 이 선을 그어주시면요. 평행사변형의 제4곡지점이 생기죠. 그걸 시점과 종점으로 지급을 해서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러면요. 요 벡터가 a 플러스 b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이게 평행사변형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게 편한데요. 자 오히려 삼각형법이 더 편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a벡터 b벡터가 있으면요. 이 두 개를 합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냐. 평행사변형은 시점을 일치시켰지만은 삼각형법은요. a벡터 예를 들어서 둘 중에서 a벡터 이렇게 위치를 시킨 뒤에요. b벡터는요. 시점을 a벡터의 종점으로 이렇게 일치시켜줍니다. 그럼 a벡터 b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이어주는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평행사변형법을 더 편하게 여기시는데 나중에 벡터를 두 개만 합치는 게 아니고 세 개 네 개 여러 개 합쳐야 되면요. 어느 게 편할까요? 평행사변형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삼각형법은 쉽습니다.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a벡터 b벡터 c벡터 d벡터 e벡터 f벡터 g벡터 이렇게 다 합치면요. 간단합니다. 시점과 제일 끝에 있는 종점 얘만 연결해주시면 얘가 합벡터가 되기 때문에 대학교 가시면요. 이 삼각형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벡터의 분해는요. 하나의 벡터를요. 두 개 이상의 벡터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두 개 이상으로 나눈 게 아니고 두 개로 그냥 나누시는 게 편할 거고요. 그때 나눌 때 막 자기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딱 직각으로 나누는 걸 보고 직교분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런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빨간 색깔 이 F벡터는요. FX벡터랑 FY벡터 두 개를 합친 게 됩니다. 자 앞에서 배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면요. FX벡터, FY벡터 있으면요. 얘의 연장선, 얘의 연장선 합치면은 평행사변형의 제4곡지점이 되니까 얘가 합벡터가 되겠죠. 이 과정을 그냥 바로 거꾸로 하는 과정이 이제 벡터의 분해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요. 요건 너무 많이 나갔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요. 단지 F벡터의 크기만 알고 있습니다. F벡터의 크기는 요런 식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거든요. 그 말은 F벡터의 길이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F벡터가 X축과 Y축 사이에 이루는 각도 이 C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벡터를 분해할 때 어떻게 X성분과 Y성분 왜? 직각으로 분해하면 편하니까요. 그래서 FX성분과 Y성분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가 직각이고요. 이게 C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뭔가요? 어 벡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F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요 밑변의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X축에 이제 X축이고 얘가 Y축이니까 X축 성분이라고 해서 F의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은 F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분해 요구하면은 요거 나오죠. 다시 이거 곱하기 이거 분해 요구 이거 곱하기 이거 분해 요구하면은 요거 나오죠. 이거는 뭐가 되나요? F 이거 분해 요구나 뭐가 되나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F 코사인 C타가 뭐가 되나요? F의 X성분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Y성분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의 길이고요. 이 각 C타고 얘는 90도입니다. 자 이번에 F의 Y니까 요 길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곱하기 이거 분해 요구하면 요거 나오죠. 이거 곱하기 이거 분해 요구하면은 요거 나오죠. 다시 이거는 뭐가 되나요? F가 되고요. 이거 분해 요구 이거 분해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F에다가 사인 C타 해준 게 F의 Y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F의 Y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F 사인 C타 F의 X성분은요. F 코사인 C타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네요. 자 벡터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 F의 F벡터는요. F의 X벡터 F의 Y벡터 두 개를 더한 거랑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F의 X벡터에 지금 보세요. 화살표가 안 붙었죠? 화살표가 안 붙었다라는 거는 얘는 스칼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F의 X벡터의 크기는 고사인 C타고 F의 Y성분은 F사인 C타다. 그리고 요거는 뭔가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크기가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빗면에서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겁니다. 자 빗면에서는요.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얘의 질량이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중력 MZ가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요 물체가 요 이 빗면을 자꾸 내려 누르죠. 그럼 빗면도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하나요? 떠받치겠죠. 그게 뭐가 되나요? 수직항력 N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서 중력과 수직항력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볼게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분이 나오죠. 근데 이 크기가 어떤가요? 일정한지 아닌지 아직은 잘 몰라요. 이것 때문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나요? 힘이 있으니까 F는 MA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생기나요? 가속도가 생기죠. 그래서 얘가 가속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등가속도인지 아니면 가속도가 점점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기본적인 힘 중력 MZ가 있겠죠. 근데요. 얘를 분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좌표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좌표축을 어떻게 잡아주냐. 내 마음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분해했을 때 깔끔하게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X축 얘가 Y축 이라고 잡으면요. 저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지축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직교 좌표계에 나중에 이거 옳은 나사 법칙에 의해갖고 지축 위치만 잡아주면 이렇게 잡으셔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 방향 성분과 이 방향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보세요. 요 각이 이제 스타면요. 요 각이 스타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얘를 이렇게 그냥 쭉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얘도 쭉 하면 이 각이 스타면요. 요 각이 스타면요. 스타면요. 왜? 동이 각이죠. 그럼 얘 이 각이 90도 그 다음에 이 각도 90도가 되겠죠. 요 요기 각. 이루는 각. 그래서 무슨 관계냐면요. 억각관계입니다. 억각관계. 자 조금 다시 지우시고. 자 그러면요. 자 이 각이 스타면요.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어서요. 얘가 어떻게 되나요? 90도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이 길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요. f의 x 성분과 f의 y 성분을 알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변의 길이가 mz인 건 알아요.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분의 요거 하면 요거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mz 곱하기 mz 요렇게 되니까 뭐가 되나요?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f의 y 성분은 mz 코사인 스타가 되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제 요 x 성분이죠. 이거 곱하기 이거 분의 요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이 되죠. 그래서 얘는 mz 사인 시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물체가 어떻게 됐나요? 갈 때 그냥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하죠. 이 빗면을 따라서 그 말은 뭐예요? f의 y 성분과 수직 강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은 크기가 같으니까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남은 성분은 뭐예요? f의 x 성분 mz 사인 스타만 어떻게 되나요? 얘만 살아남아가지고 얘가 뭐가 되나요? f는 ma라서 a가 어떻게 되나요? g 사인 시타가 됩니다. g는 중력 가속도고 사인 스타는요. 이 빗면에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가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 가속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얘가 등가속 운동인 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벡터의 분해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벡터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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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